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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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이 굉장히 강렬한 느낌입니다. 뭔가 비늘 같은 노래 제목이 뱀이라고 왜 이렇게 뱀에 꼬고 계신거죠? 꽈리를 지금 딱 들고 계신건가요? 이번 곡은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곡인데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제가 있다면 오늘 급발진 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오늘도 단위가 있으니까 특별하죠? 평소에 뱀같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까? 제가 뱀을 만드는데 자꾸 다들 애완대 손이 손 크기가 뭐라고 하면 안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거거든요 다미가 얼굴이 큰게 아닙니다 손이 작은거에요 손이 굉장히 작습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멋지고 예쁜 의상을 준비했는데 멋진 무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미야 컴퓨터 심해 후 놀렸네 후 점점 가까워져가 좀 더 아찔하게 성명해져만 가는 너의 차원이 느껴져 다른 숨에 자체 해버려 난 어떤 모든 걸 다 데려와 What you w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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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 줄 때 저의 마지막 회심 오 오 밤이 날 불렀라 어둠 속 tra-la-la-la 노래는 tra-la-la-la 우 우 달이 나를 붙이게 돼 내 맘이 달아올라 완전히 숨 쉬는 날 후 하고 가 bambambam 숨 죽여나 bambambam 아찔하게 마주치지 내 hand 후 하고 가 bambambam 숨 죽여나 너에게 여기 네 맘 위에 올라자 I feel like bambambam 후 후 뭐가 올까 내 진실 뭐가 올까 다 끄마도 look like that 과감하게 난 twisted 또 끝까지 넌 내게 tr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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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우 우 달이 나를 붙이게 돼 내 맘이 달아올라 어쩌니 숨 쉬는 날 후 하고 가 bambambam 숨 죽여나 bambambam 아찔하게 마주치지 아찔하게 마주치지 후 가구 가 bambambam 숨 죽여나 너에게 여기 네 맘 위에 올라자 나 토해 bambambam 조금만 더 place on me more 그대로 내게 너를 맡겨 심장성같이 스며들어 박혀 난 넌 내게서 벗어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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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äk 감사합니다 넌 모르겠지만 내 마음의 두근거림을 믿어